네 49페이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일명 폭리행위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폭리일까? 백사조 당사자의 공박, 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 백사조는 103조 예시 규정. 즉 타당성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사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9세가 되셨고 사회 경험이 없어요. 세상 물질은 몰라요.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 토지를 갖다가 시세가 한 9억 정도가 되는데 3분의 1 가격으로 가져간 사람이 있었어요. 3분의 1 가격으로. 그러면 을이 이 갑이 지금 조문상은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뭐 뭐? 응? 갑이 무슨 상태에 있다? 뭐 공박한다든지 또는 뭐예요? 뭐 경설이라든지 또는 무경험. 그러면 이거 세 가지 다 갖추라는 얘기는 아니죠. 셋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그게겠죠. 그러면 궁박경설, 무경험 상태에 있는 것을 을이 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인식했다는 얘기죠. 이걸 뭐하고? 알고. 인식하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악용해야죠. 이용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경험 없는 것을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악용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악용해서 이 사람이 뭐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거 없으니 인식하고 악용해서 기부 앤 테이크. 뭐라고요? 을이 갑한테 뭐한 거. 기부. 예? 기부. 이 사람 준 것하고 뭐한 것하고. 기부 앤 테이크. 테이크가 뭐예요?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부 앤 테이크가 그냥 차이가 아니고 현저히 불균형. 뭐라고요? 현저히 불균형한 얘기는 이 을이 뭐 취했다는 거예요? 을이. 을이 폭리를 취했다 그 얘기예요. 뭐 취했다고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이 불공정한 법령인은 뭐로 한다? 백사조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자, 그럼 조문에 무효라고 적혀 있죠. 네? 그 밑에다가 쓰세요. 1, 2, 3, 4 중에서 몇 번이란 얘기예요? 응?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몇 번? 2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멋을 부리는 거예요. 책에서는. 그러면 궁박경설무경험 이거는 갑의 무슨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응? 이건 이제 피해자죠. 피해자의 무슨 상태를. 이런 주관적 상태를 뭐한 거예요? 상태를 뭐한 거예요? 이 주관적 상태를 을이 뭐한 거예요? 인식하고 악용해서 기부 앤 테이크. 현잔불균형이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너무 하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 응? 그래서 무슨 요건과? 주관적 요건과 플러스 뭐다? 객관적 요건을 갖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부한 테이크를 갖다가 이걸 책에다 기부 테이크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준 것 하면 될 것을 갖다가 또 뭐예요? 급부. 뭐라 한다? 급부. 이거는 반대 받은 거. 반대 급부.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급부와 반대 급부가 그냥 차이가 아니고 뭐다? 현저의 차이가 있다면 을이 폭리치에 있으므로 이거 뭐다? 백사조 무효다. 그런 얘기예요. 됐었어요? 자 그럼 이제 49페이지 가시면 백사조 밑에 서설에 2번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금지에 관한 몇 조는? 백사조는 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선풍기 무효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백사조 무효는 목적들을 가서 적법성 무효다? 타당성 무효다? 자 가로 2번은 폭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급부, 반대 급부, 기부앤테이크 사이의 현저한 뭐가 존재하고요? 불균형이 존재되고요. 또한 주관적으로 상대방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을 모여서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뭐한다? 성립한다. 자 밑에 놓고 따져들어갔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1번의 객관적 요건 밑에 보시면은 불균형 판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무슨 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모를 때 어디가 기준이냐 묻거들랑 보통 매매계약 당시 자 주관적 요건의 궁박이란 말이 있습니다. 궁박 자 곤궁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 궁박은 경제적일 수도 있고 또 정신적, 심리적일 수도 있죠. 보통 우리는 경제적 궁박이 많아요. 정신적 궁박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경제적 궁박에 시달립니다. 그 경제적 궁박이 곧 뭐로 가요? 심리적 궁박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궁박은 없겠지만 경제적 궁박은 없겠지만 멘탈이 좀 약해요. 정신적 궁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다 포함되고요. 무경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 경험이 뭐예요? 부족한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물론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하죠. 일반법, 민법이니까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 C, 궁박경설 모두 구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죠? 자, D는 생략합니다. D는 폭리자 아기 별표 폭리자 아기 피해자 궁박경설 무경험 상태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뭐예요? 이은 의도, 아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궁박경설 무경험이 못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도 있죠? 자, 그럼 왼쪽에다 이렇게 해볼까요? 추정 안 되면 뭐 안 되면 추정 안 되면 밑에다가 스스로 입증 적어놓으세요.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따라서 궁박경설 무경험이 못 되지 않으므로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일이 전부 다 입증해야 됩니다. 결국 무효 주장하는 누가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자, 효과 갑니다. 불공정 법령에는 무효 자, 기억하고 니은 묶으세요. 이행하기 전 효과 달라는 효력이 없으니까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도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니은 이행된 경우 효과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맞아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거기 이미 이해한 것에는 불법 원인은 폭리자인테만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원인이 없는 피해자는 그 반환을 뭐 할 수 있으나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이 피해자는 뭐가 없고요? 이 사람은 불법 원인이 없고요. 이쪽만 뭐로 잡아놓는 거예요? 불법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따라서 불법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지만 네? 반환을 뭐 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있는 사람은? 불법 있는 사람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지요. 그죠? 아까 이중매매는 갑병 서로서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 있으니까 서로서로 파는 요구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쪽은 한쪽은 불법이 있고 한쪽은 불법이 없으면 불법 없는 사람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밑에 2번 체킹하세요. 무슨 무효? 자, 거기까지 해볼게요. 절대정무요는 왜 절대정무요죠? 왜 불공정한 법령인은 절대정무요? 아까 있었죠? 단독, 통장, 착오, 사기 거기만 뭐고 상대적이고 당사자 목적 이야기는 모를 때는 그냥 절대적으로 밀어붙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시험장 가서 기준이 있고 딱 아, 그렇지? 답이 나와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중매매, 절대정무요, 절대정무요, 여기 절대정무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절대적, 절대적 하다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적까지 기억하시고 다음, 51페이지 가셔서 적용 범위에서 2번 체킹하세요. 2번, 적용 범위에 2번 있습니다.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서는 백사조가 적용될 수 없다. 증여 있죠? 증여. 증여는 단독행위일까요? 계약일까요? 응? 땡, 틀렸어요. 증여는 계약. 왜 증여를 단독행위일까요? 착각한지 아세요? 삶에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주면 고맙지 무조건 받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은 남한테 주는 걸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받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없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면, 주면 좋아할 줄 알고 줬는데 뭐 저쪽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다고 했을 때 안 받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영란법 있잖아요. 그거 왜 만들었어? 오늘도 보니까 뭐 공무원 찾아가가지고 고마워서 뭐지 이거? 이게 뭐지? 음료수. 음료수 한 박 사가지고 쭉 다 주니까 공무원이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안 된다고. 그런데 거기서 그냥 가다가 놓고 그냥 가버렸어. 그 공무원 신고를 해야 되잖아. 다 보는데 어떻게 해. 그 놓고 가는 사람은 뭐예요? 그 과태료 폐. 그거 뭐 같은 거. 그럼 그 사람은 그 김영란법을 잘 아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그래서 고마워서 고마워서 갔는데 그 일을 못하고 그래서 안 받으니까 저기다 그냥 놓고 그냥 가버리니까 어쩔 수 있고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준다고 했으면 뭐야? 옛날 같으면 뭐야? 아니 옛날 같으면 무슨 음료수 같은 거 갖고 왔는데 그러면 주면 뭐예요? 감사하면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면 받아 안 받아? 거절할 수 있어요. 주는데 안 받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는 뭐가 아니고? 단독행이 아니고 뭐다? 계약. 살면서 증여 받아보셨어요 잘? 잘 못 받죠.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단에 증여해야 안 해요. 하죠. 여러분들 대학생들 여러분들 입학금 요즘 한 500만 원 넘어가지 않아요? 등록금? 5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주면 얘는 가서 그걸 당하는 걸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그 돈을 뭐 하려고 학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 알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금 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등록금 누가 반만 더 주는 거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데 우리 보통 자식 키울 때 그냥 뭐야 조건 없이 하고 키우니까 애가 고마운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굉장히 뭐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막상 혼자 딱 나가서 살면 전부 다 자기 선택을 해야 되잖아. 혼자 있으면 자기가 밥 먹는 것도 선택해야 되고 다 선택을 해야 돼. 혼자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뭐한 거예요? 어떤 힘도 귀찮으니까 나의 밥을 안 먹어. 그런데 집에서 맨날 밥을 주니까 애들은 또 뭐야? 당연해. 그러다 애가 군대 가서 뭐야 또 그냥 엄마 생각나지. 고마워서 제대로 와봐. 어떻게 돼요? 고마운 줄 몰라. 그러니까 증여는 뭐다 증여는 우린 부모는 자식한테 뭐 이렇게 주는 게 막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내리사랑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가는 내리사랑 그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맛있는 고개 있을 때 애들한테 주는 건 조건 없이 주는데 이거 가지고 또 부모한테 갈 때는 생각해 봐요. 어쩔 수 없는 건. 어쨌든 선택하는 거예요. 증여는 단독행위가 계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그러면 증여는 폭리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외우지 마시고. 왜 안 될까? 왜 증여는 폭리라는 말을 안 쓸까? 아니 지금 키워드가 여기 여기 영어 있어 영어 영어 여기 영어 응? 그치 증여는 뭐만 있어요? 기부만 있지 테이크가 없잖아 아니 기부 앤 테이크가 있어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뭐만 있으니까 기부만 있고 뭐가 없으니까 테이크가 없으니까 증여란 말은 폭렬한 말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원리를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보통 그냥 모르니까 그냥 없다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증여 증여 안된다 증여 안된다 안된다 자꾸 이렇게 암기시로 공부하니까 어떻게 돼? 공부하러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조금 원리를 알면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증여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04조까지 그러면 이제 목적에 목적이 뭐 있었어요? 당사자 있었고 목적 있었죠? 그죠? 목적에 뭐가 있었어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사 그죠? 여기는 능능 능능이 뭐예요? 응?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럼 여기서 지금 타당성에서 지금 103조하고 몇 조? 104조 언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4조는 한 분이 내기 딱 좋아 104조는 딱 좋으니까 출제들이 이거 가지고 자주 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목적 가지고 적법, 타당성 가지고 한 문제 정도예요. 몇 문제? 한 문제인데 여기는 주로 이제 주로 이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판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먼저 104조부터 먼저 딱 집으세요. 그리고 103조 판례는 자꾸 읽다 보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끝에 52페이지 법률행 이제 해석 들어갈게요. 뭐 들어간다? 해석 해석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이 목적이 목적을 갖다가 있는데 목적 내용이 내용이 뭐 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설에 2번 있죠? 의사표시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표의자의 표시행에 사용된 개념이 객관적 문헌 의미와 다른 경우 표시의 의미가 다의적인 경우는 법률행이 해석이 많은 경우다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밑에 해석 방법이 있어요. 자, 가로 1번은 제목이 뭐고요?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입장이 있고요. 가로 2번이 규범적 해석 무슨 입장? 상대방 입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한번 여기다가 한번 연습해 보고 그 명칭을 잡아 드릴게요. 갑이 마음속 의사는 마음속 의사는 96만원인데 표시할 때 표시할 때 잘못했어요. 뭐라고? 표시할 때 69만원이라고 잘못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약을 하니까 이쪽에서 그러면 얼마 사겠다 69만원에 사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속도 뭐고 표시도 이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을은 그런데 갑은 뭐 하지 않았어요? 일치하지 않았죠? 자, 이 1번은 의사라 하고요. 2번은 뭐라 한다? 표시라 하겠죠. 그럼 의사표시가 뭐 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일단 표시된 대로 효력을 인정한다면 그렇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이 표시에다가 이 69만원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 뭘 맞추면 초점을 두게 되면 결국 계약은 얼마? 69만원으로 69만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 입장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 응? 표의자가 원했던 실제로 원했던 의사는 얼마예요? 96만원이요. 96만원인데 표시를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럼 69만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럼 이건 누구 입장에서 해석한 거예요? 응? 표시를 신뢰한 누구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응? 이런 해석을 뭐라 한다? 표시에 초점을 놓고 해석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 무슨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 예? 이 브릿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원했던 의사가 얼마라는 사실을 이 브릿지를 알고 누가 을이 이것을 뭐 했거나 알았다 또는 뭐요? 알 수 있었다면 표시에다가 초점을 두면 안 되죠? 네? 이때는 어디다 초점을 둬야 돼요? 아따면 어디다 준다? 초점을 의사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의사에다가 그죠? 그럼 누구 보아는 거예요? 표의자를 보아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이 표시에 초점을 눕고 해석해서 상대방 보아는 것이 무슨 해석이고 규범적 해석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이 96만 원 의사를 이 불일치를 만약에 뭐 했거나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슨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건 이제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무슨 해석이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뭐 하지 않았을 때 일치하지 않았을 때 표시에 초점을 눕고 해석해서 상대방 보아는 것이 뭐고 규범적 해석이고 표시가 아니고 표제가 원했던 의사의 초점을 눕고 해석하는 것이 뭐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자연적 해석과 규범 중 해석은 처음에 명칭이 어렵지만 이제 연습하면 돼요. 표시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어디다가 의사에 초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경험을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자 갑의 토지가 있습니다. 갑의 토지가 이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필필필 그런데 이게 213-1이고 이거는 231-1이에요. 숫자가 헷갈리죠. 그래서 이게 X토지고 저쪽이 Y토지예요. 그런데 면적은 같아요. 그러면 갑이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슨 토지를 내가 팔 것이다. X토지를 내가 팔 것이다. 무슨 토지요? 내가 1 마음속 의사토지 뭐요? X토지를 내가 팔겠다. 그럼 이쪽도 무슨 토지 내가 사겠다. X토지 사겠다. 자 이렇게 똑같이 일치가 된 상태예요. 네? 그런데 갑이 토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갑하고 우라고 계약서에 다가 뭐여다가 계약서에 다가 그만 저 Y토지로 표시를 했어요. 무슨 토지로? Y토지로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갑은 이 Y를 지금 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을도 이걸 뭘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시가 지금 무슨 토지로 되어 있어요? Y토지로 되어 있잖아. 지금 그렇죠? 이쪽도 무슨 토지가 되어 있어요? Y토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갑도 일치하지 않고 누구도 의도 뭐 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그런데 계약서는 뭐라고 돼 있고 Y토지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자 Y토지 Y토지 있죠? 자 Y토지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은? 매매 계약은 자 무효다 이렇게 출제했어. 맞을까 틀릴까 네? 틀려요? 그거 왜 틀릅니까? 아니에요. 이건 틀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Y토지 매매 계약은 불 성립 성립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무효가 된다는 거였으니 계약이 뭐였다는 거요? 성립해야지 무효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슨 토지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Y토지 얘기는 아무 한 적도 없어. 단지 표시할 때 잘못 표시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토지 계약은 Y토지 이건 뭐라고 하면 틀려요. Y토지 계약은 불성립이에요.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어디다 초점을 대립니까? 어디다가 X 무슨 토지요? X토지는 합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럼 무슨 토지 계약은? X토지 매매 계약은 질문 합니다. 매매 계약은 성립했어요? 성립하지 않았습니까? 성립했다. 맞지요? X토지 매매 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맞지요? 그런데 계약서에 뭘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X토지 팔겠다고 합의했는데 계약서에 뭐라고 표시했어요? Y토지 로 표시한 것은 서로 불일치를 모르고 했죠? 그러면 초점을 여기다 두면 안 되지. Y토지는 계약 자체가 뭐 하지 않았다? 물어면 안 돼요. 성립조차도 못했다가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무슨 토지로 가서 X토지 계약은 X토지 계약이 뭐했고 성립했고 뭐다? 유효다. 그러면 똑같이 가격이 이것도 평수가 비슷해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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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는데 보세요. 1억 1억 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X토지 가격이 현재 이것이 10억 이 돼 있어. 얼마돼 있어? 10억 이때 이제 누가 이제 와서 말을 걸까요? 을이 걸겠지. Y토지 계약 해놓고 이게 등기도 넘어갔어. 무슨 등기로? Y토지 등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Y토지 등기 그러면 등기 효력을 물으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무효등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등기 효력을 물어본 거예요. 계약 자체 아예 성립도 안 했고요. 등기도 뭐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X토지가 보니까 10억 이도 있어. 그럼 우리 뭐하겠습니까? 나하고 나하고는 무슨 토지 계약이 있었지. X 표시 아무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뭐하고 성립했고 유효니까 무슨 토지는 돌려줄 테니까 Y토지 이건 돌려줄 테니까 무슨 토지 내놔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갑이 갑이 병한테 X토지를 이미 팔았어. 그럴 수 있어요. 뭐로 팔을 수 있잖아요. 병이 등기까지 넘어갔어요. 그럼 무슨 매매예요? 이중 매매가 된 거야. 넘어갔죠? 유효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체불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거꾸로 이게 오른 게 아니고 이게 오른 게 아니고 무슨 토지가 올랐어? Y토지가 10억이 올라갔어. 그럼 누가 난리 칠 거예요? 갑이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우리 X토지 파는데 계약서를 잘못 지번을 잘못 표시했다. 그러니까 무슨 토지 줄 테니까 X토지 내가 무슨 돈 내놔라. 내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율이 등기 돼 있잖아요. 율로 이미 저한테 팔았어. 팔았어. 병이 모르고 선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업 못 받아요. 이때는 무효등기 공신력 없다. 뭐 없다? 그렇게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 건너는 건 따지지 마시고 그래서 XY XY 했을 때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표시를 잘못했죠. 그래서 이걸 O 표시 그리고 양쪽 X토지는 아무런 해가 없다. O 표시 무해 뭐라 한다? O 표시 무해 그래서 53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뭐죠? O 표시 무해 의 원칙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갑과 을이 모두 특정 무슨 토지를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 세상 그 목적물을 A 토지와 별개는 무슨 토지로 B 토지로 표시했습니다. 매매 계약은 표시된 B 토지가 아니라 당사자가 원했던 무슨 토지 A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해석한다. 잘못된 표시 O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O 표시 무해 원칙이다. 결국 무슨 해석을 통해서요? 표시가 아니고 의사에 초점을 드는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갑과 을이 B 토지로 잘못 표시했다더라도 당사자가 원했던 의사대로 A 토지로 확장되므로 의사표시 불일치 착오의 문제는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착오의 문제가 아니죠. 무슨 토지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X 계약이 이루어졌죠. Y 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없죠. 계약이 뭐 있음으로 아니 Y 토지 계약은 자체 성립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로 들어와서 착오란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오는 뭔지 아세요? 착오는 착오는 이런 경우가 착오야. 갑이 무슨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갑이 아니 갑이 무슨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X도 팔아야 되는데 G가 말을 잘못해 가지고 G가 불일치를 모르고 무슨 토지를 팔겠다고 Y 토지를 팔겠다 해가지고 이쪽에서 알았어 내가 Y 토지 살게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그러면 이건 얘가 표시를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이 표시를 믿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합니까? 의사입니까? 표시입니까? 표시대로 가서 계약이 뭐하고 성립하고 뭐다 유효한 거요. 이걸 자신이 계약이 몰랐죠. 그럼 나중에 뭐하게 되면 알게 되면 몇 조 들고 와서 백구조 들고 와서 이게 뭐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해서 뭐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 가능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절대 무슨 토지 Y 토지 계약은 아예 성립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취소란 말 써서는 안 됩니다. 취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X, Y, Y일 때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를 양쪽 착오 한쪽 착오 그럼 아까 여러분들 의사표시잖아요. 아까 단독 여기 보세요. 단독 통정 착오 사귀었지 그럼 이 착오는 어떤 착오예요? 양쪽 착오가 아니고 한쪽 착오예요. 양쪽 착오는 뭐야? 오표시 무효라고요. XY는 X도 두 개고 Y도 두 개잖아요. 그럼 어디다 초점을 둬야 돼요? X에 초점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해석 하는 거예요? 의사에 초점을 두는 무슨 해석? 아니 자연적 해석 Y 토지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도 않았어요. 무효가 아니죠. 성립 주지도 않았으니까 어디서 Y 토지 취소란 말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착오는 한쪽만 착오했을 때 그래서 5 표시 무효하고 착오하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5 표시 무효는 뭐예요? 양쪽 착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착오는 어느 착오예요? 한쪽 착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표시 무효를 잘 분석하시면 이 계약의 성립과 불성립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Y 토지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럼 표시에 초점을 둔 거 아니에요? 표시를 둬가지고 해석한 다음에 착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표시 이거 무슨 해석해? 이건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착오 취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에서는 착오란 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 표시 무회가 나올 때마다 아 이건 뭐가 아니다. 의사표시 부릴치 차고 있죠? 그럼 맨 위에 써봅시다. 5 표시 무회는 뭐죠? 제목이 5 표시 무회는 뭐죠? 양쪽 차고 그죠? 그럼 박스 안에 밑에 가면 의사표시 부릴치 차고 있잖아요. 맨 밑에 밑줄에 박스 박스 관련 판례 맨 위에 밑줄 근데 의사표시 부릴치 차고란 말 있잖아요. 그거는 일방차고야. 5 표시 무회는 뭐고요? 양쪽 XY XY가 5 표시 양쪽 차고고 의사표시 부릴치 차고는 뭐다? 양쪽 차고 아니고 뭐다? 한쪽만 차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의사표시 차고는 양쪽 차고 일방 차고 일대에 취소 문제가 있는 거지 양쪽 차고 일대는 뭐다? 취소 문제가 절대 뭐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계약 자체가 아예 뭐하지 않으므로 성립조차도 안 하는데 어떻게 YTOG 취소란 말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일경으로 YTOG 등기 넘겨서 YTOG 뭐가지고요? 등기 믿고 간 누구는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못 받았었죠? 뭐의 등기 뭐가 없어서? 공신력 없었어. 근데 여기는 YTOG 등기 돼가지고 건너간 병이 만약에 뭐라면 선이라면 봐봤죠? 여기는 아까 상대적 취소 있어요. 상대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착오하고 양쪽 착오하고 무슨 착오 한쪽 착오 그래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하고 불일체 착오하고 헷갈리면 안됩니다. 의사표시 불일체 착오는 뭐요? 양쪽 착오 아니고 뭐요? 한쪽 착오고 오표시 무해는 양쪽 착오 그래서 자연적 해석에서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규범적 해석에서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규범적 해석에서 니은 있어요? 니은 적용 범위 있죠? 규범적 해석에서는 표제가 원하지 않던 계약이 뭐가 되므로 성립 되므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표시한 대로 계약이 성립 하므로 표의자를 모아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착오의 취소 문제가 발생한 여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에서는 취소 착오란 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표시 무해하고 뭐하고 착오하고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5페이지 거기에 문제 하나 있죠? 55페이지 자 갑이 자기소의 고아를 한 점을 의뢰계 960만원 매달 의사로 청약 했는데 청약세 그만 얼마로 690만원으로 기재돼서 매매액이 체류됐습니다. 갑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의 계약이 성립 됐습니다. 무슨 해석이에요? 표시된다 나오니까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 만약에 상대방이 960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무슨 해석 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에 반대되는 말은 뭐다? 규범적 해석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목적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래서 오늘 한 건 뭐예요? 당사자 목적 다음 주 뭐 할 것 같아요? 의사표시 구체적으로 하고 집에 가셔서 연습하셔야 돼요. 총칙 기억하려면 당사자 해보세요. 당사자 성립 효력 능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 성립 효력은 확가적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성립은 달 하나 들고 단독 통정 차고 사기 취소는 뭐예요? 차고 사기 날라서 뭐 잡으면 돼요? 미피 비만 뭐다? 취소 나머지 건 전부 다 뭐로 치고 2번 무릎으로 가고 불법 원인 급여는 어디다만 표시하면 돼 목적 들어가서 타당성만 불법 원인 나머지 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 상대적은 의사표시만 표시해놓고 거기만 뭐고 상대적이고 당사자 목적은 절대적 밀면 딱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그려놓고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그 기준 잡고 공부하면서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책은 다 쪼개 놨잖아. 다 쪼개 놓으니까 가서 이중매매가 절대적 무효. 불공정한 법령이거든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낱개로 공부하지 말란 얘기야. 탁 펴놓고 딱 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한다? 의사표시 가지고 그 다음에 대리까지 할 거예요. 오늘 고생들 많으셨어요. 네. 다음 주에